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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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한판 지면 바로 다이아몬드 아니 코인 없어요? 진짜로? 가냐? 군대에서 후임 잘 갈굴 목소리긴 하네요 이 사람아 나 군대에서 후임한테 먹혔어 28살인데 22살 후임들한테 다 먹히고 후임들한테 진짜 아무 얘기도 안해 노터치 직책이 있는 것도 안했어요 분대장 이런 것도 안하고 그냥 일반 서총수로 뒤에서 조용히 내가 나서야 되나? 굳이 안 나서도 될 것 같은데 하면 뒤에 있고 내가 나서야 될 것 같으면 나서야 되나 하기 전에 누군가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나서도 되네 그래서 저는 닥템이었죠 달려봐야죠 솔렉 오늘 목표 몇 점까지 올라갈까 크게 잡지 말자 200점으로 간다 에이트록스 아트 좀 패자 여기는 내가 있을 때가 아니야 자 이제 올라가야 돼요 저 안 그래도 오늘 애들이랑 얘기하는데 대차게 까였어 야 너 챌린저 못 가는데 지금 당장 접어라 어? 근데 또 점수가 말해주거든 이게 아무리 내가 변호하고 바텀 못하고 뭐하고 해봤자 그래서 너 몇 점임? 하면은 마스터 21점 하면은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야 이게 뭐예요? 방심하지마 의진아 너 상대가 뭘 뭐야 아트록스 지금 열심히 게임하고 있는데 딜교 잠깐 이득 봤다고 흥분하지마 잡았다고 잡았다고 방심하지마 잡긴 했어 근데 방심하지마 아직 낀 거 아니야 바텀 킬 아아 돌아버릴 거 같아 돌아버릴 거 같아 돌아버릴 거 같아 그렇지 그렇지 사라질러 갔다고 진짜 아아 이거 지면 마따기야 다따기야 다따기 아 다이아일 오반데 진짜 나 죽는데 다이아일 가면 다따기는 안 돼 아아 야 트리플토닉 아까 걘데 그 아트록스 넌 뒤졌다 진짜 그냥 진짜 이번 판은 하루종일 팬다 사라형이네 하아 아 제발 얘들아 나 상관없고 게임 집중해줘 왜 여깄어요 왜 여깄겠냐 치니까 왔잖아 연패 이거 어떻게 이겨 이렇게 하고 게임을 어 너네랑 집중하라고 잡지 말고 나이스 원대 소폭 교환 나이스 나이스 자 봄라인 사이브 갈게요 이거 자기 Chad 자기만 아 드럼 아 안다 만다 그냥 죽어라 죽어 자기만 높을이여 노프리어 그걸로 가면 너 무조건 부족인데? 어 감사해요 일리스를 따고 좌절하지 마십쇼 다이아는 그런거 없습니다 솔킬 10번 따도 지는게 다이아임 그러면은 죽어어어어어어어 죽어버리게 아트록스 이런것도 막아야되거든 전령 가는 티모 방해해야겠다 너무 뻔해 아트와 이걸 온다고? 오늘 뭐 싸우자는건데? 솔킬께요 이건 뭐냐? 야 아트야 너 정판에 뭐 나 이긴거 너 게임이겨서 이긴줄 알지 뭐 아니라니까? 나는 다이아 1이 아니야 아니 형 아니 형 아니 형 왜 전령이 튀어나와 야 얘는 뭐야 어 나 미쳐버리겠네 어렵게 먹은 전령 그냥 뭐 툭 소환하고 정글카종하러가면 이게 뭐야? 뒤졌어 아직도 하나 죽겠는데 어라? 정신을 났구나 너가 아래 죽지만마 죽지만마 다 처벌쳐라 왜 싸워 물리지마 제발 십 가져라 최일세대가 얘들아 왜 야 뭐야 이게 뭐야 이 현불은 뭐에요? 아 이거 짭이야? 땀 풀어버렸네 앞에거 먼저 어 나이스 아유 씨 스마트 없었어 얘네 아 어디가 바로 먹었잖아 야아 어 너 밟았어 다 죽여 앞으로 가 잡아 어 너 밟았잖아 그렇지 허어 진짜 야 어쨌든 잘했어 좋아 야 뭐 어떻게 하거야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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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어? 이겼지? 당연히 이겨야지 난 사먹질이 밀어 난 여기 절대 안 물려 내 신경 쓰지마 그렇지 졌냐? 아군이 다녔습니다 졌구나 와하 야 난 한타 안해 때려 없어? 아 좀 야 한 대만 때려봐 때리지마 안돼 하지마 하지마 너네 안될거 같애 그만해 지금 죽으면 큰일이야 제발 뭐야 슈퍼밀리아 진짜 미치겠다 다 따기는 안 갔어 근데 또 레전드게 뭔지 알아? 서로가 서로를 욕해 이게 다이아 일이야 다음에 만나자 아 다음에 적팀으로 가자 얘들아 우리 서로가 싫지 너도 싫고 나도 싫고 다 싫어 그냥 적팀으로 가서 떼찌 해줘야돼 이게 정답이야 솔랭은 나 방송 볼때만 플랜스틱 플랜스틱 골칸 플랜스틱 아 쓰지마 쓰지마 그냥 잡았어 막타 내꺼 아아 막타 도전 실패 정답 아아 보내주자 어쩔 수 없다 이거 다음판 이길게요 아니 근데 이게 자 여러분 잠시만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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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는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의견 조율 내가 뭘 전판에 못했고 승용아 내가 이게 뭔가 좀 아쉬웠어? 이렇게 하면 안돼 이런거 유튜브랑 모습이 너무 달라서 무섭다 뭐 싫어합니다 아 운타라 몰랐는데 성격 은근 있네 맞아 여러분 세상 사는데 힘들어요 저 옛날에 약간 김동화 같았습니다 칸? 지금 칸 여러분 뭐 매워? 시즌3 바그이지는 더 매웠어 나이 먹으면서 안 그러셨지 아니 이길 때 좀 됐잖아 나 이제 제대로 할게 이제는 진짜로 아니 우리 팀이 배냈냐 왜 누누 올려놓고 유채화 정화 나왔고 마이너스 5 이건 또 뭐야? 어이가 없네 이거 나 안되겠다 얘네들 나 이거 참기욕 한번 들어갈게 아니 이게 맞아? 누누 좀 괘씸한데 나한테 배짱 싸움을 건다고? 근데 이거 시작하면 나 전적에 가래난판 생겨서 안돼 다치 하긴 해야돼 와 근데 팩이 지린다 그냥 채팅 치지도 않아 마이너스 5 이게 나는 너무 멋있어 이게 다이아 1의 매력이긴 하거든? 팀원 스스로 배냈냐고요? 그럴리가 5픽이었는데 스왑 해줬어요 마이너스 5가 무슨 뜻이냐고? 다치해라 니가 아니면 누군가 마이너스 5 하세요 이 뜻이에요 채팅 길게 안 쳐 여기는 자 이렇게 0초 다치 누군가 했을거다 이거는 제발 제발요! 와! 이 개 귀요미 새끼들 너네 쫄리면 니들이 다치 하잖아 왜 이렇게 가오부리는 거야 자존심은 또 개 세요 채팅으로는 뭐 마이너스 5 트럴픽 해갖고 자기들 개 남아 보면 막 오씨 누가 해주나? 와 이 새끼들 안 하겠지 다치 이러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센 척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0초 다치 근데 좋았다 1초에서 0초 될 때 0 숫자 보고 다치해야돼요 문타라님 왜 이런 누충한 곳에 너도 그러냐? 아니 뭐야 만날 때마다 나한테 다 왜 저래? 어떡하냐? 왔는데 근데 여러분 저 이렇게 지금 개바보 멍청이처럼 보이지만 저 옛날에 예? 시즌 3,4 상위권 아이디 막 그 아시는 분들 아실 수 있어 소환자이진 운따라 뭐 이런거 저도 한 이름 날렸습니다 아 이런거 안당하지 형 나야 당하겠어? 맞겠냐? 왜이래 나한테 왜이래 나한테 왜이래 나한테 왜이래 나한테 이런건 안죽지 여러분 계산된 플레이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따이브 하자 이거 저만있어 따이브의 냄새를 맡았구나 나이스 너는 나대지마 군대야, 나 죽었으니까 너 일로와 너 죽자 자 어디갔어 리타 왜 안와 아니 이거 그렇게 걸면 안되는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왜 삼거리에서 좀 죽겼냐 이 시각이 자 이제 싸우고 낚이고 싸워야되 얘들아 왜 나와왔는데 아무도 없어 아니 야 얘들아 저기 와아아아아아아아 속에서 아니 아니 이거 한판 지면 바로 다이아 1댑니까? 아니 코인 없어요? 진짜로? 가냐? 오가 와아아아아아아아 10만치즈는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유 좋아해야되냐 안좋아해야되냐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으아악! 와 개XX 봐라 넌 뒤졌다 너 돌려 아 근데 친구 창에 있는 친한 애들 다 삭제해버리고 싶은 애들 부끄럽네 근데 전적 봤을 때 딥1이면 부끄럽거든 이럴 때는 긴 말 하지 않고 조용히 있읍시다 사릴 땐 사려야 돼요 아직까진 그래도 긴 말 하나 안 왔어 으아아악! 아 말하기 무섭게 금방 다시 올라갑니다 자존심 버려! 의진아 자존심이 뭐 밥 먹어줘? 기다릴게 23분 기다릴게 같이 해줄거지 어앎 엄청나게 와 얼마전에 준식이 만났을 때 저격한다고 내가 뻥뻥 떠들었는데 179점이야 얘? 뭐냐? 근데 내가 탑 레이팅 더 높아 나 탑 렉 240점 근데 좀 약간 흠 와 근데 내가 네입으로 탑 렉충하는 거 엮겹긴 하다 내가 솔랭에서 탑 렉 900점이었다 이거 하는 애들 갭해주고 싶었는데 내가 이러고 있네 조언한 번 해줘 봐 승용아 내 문제점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줘 나 피드백 정확하게 수용할게 티모 말고 우디로 하자 꺼져 방송방 억지로 잡는거지 와 이제 또 이걸 이렇게 돌린다고? 아 이게 더 짜증나 아 나 못 이기겠다 여기 아 미쳐버리겠어요 여기 사람을 미치게 하는 곳이야 여기는 아 진짜 돌겠네 괜찮아요 온타라님 못하시면 질 수도 있죠 게임인데 즐겁게 해요 갱플이 게임을 잘하네요 갱플이 게임을 잘하네요 갱플이 게임을 잘하네요 갱플이 게임을 잘하네요 잘하네요 갱플씨 갱플씨 잘하네 내가 졌다 갱플아 너 합격 너 잘한다 팩트맨 너 일로와 야 이 XXX 진짜 잠깐만 와 이런 애가 있었다니까 채팅을 다이빙 다이빙 미친 아냐 이거는? 야 어이 존모쉐 뻘짓하는 동안 게임은 기루었다 뭐 갱플은 웃고 있다 왜 안 깔아도 뭐 트롤이 뭐 다이 야 이 XXXXXXX10 아 이게 말이 되냐? 대체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기려고 이렇게 나한테 이런 시련을 줄까? 잠깐 쉬다 와 와 와 잠깐만 무서운 사람 확인 나 얘기했다 버스 아니고 같이 게임하는 거야 오 진짜 이 사람들 왜 이래 다이아 1위인데 듀어 할 수 있지 어 그죠 뭐 오해하는 사람 없지 여러분 으